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하고 놀라운 교육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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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미술이 너무 좋은데 엄마가 자꾸 간도라고 하는데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미술을 하면 어떡해. 숙제를 해야지. 공부 다 했어요. 숙제하셨어요? 밥을 했어요. 안 지겹냐? 미술만 잘해서 이제는 대학을 가는 시대는 아니에요. 밥이 너무 잘 됐어. 밥이. 아 웬일이니 웬일이야. 나가. 나가. 나가 마라. 마라. 거봐. 아. 찐. episódio 첫 시청 여기서. 번